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이일학번 김민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달리2에 대한 소개와 달리2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 뒤 달리2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 혹은 구글의 달리2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간 뒤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달리2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오픈 AI에서 제작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으로 2021년 1월 5일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이 달리라는 이름은 애니메이션 주인공 월2화, 조연실주의 화가 설바도르 달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또한 달리는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셔터스톡과 정식 파트너 관계를 맺고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달리는 셔터스톡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달리가 생성한 이미지들은 다시 셔터스톡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리의 학습에 활용된 이미지 제작자들에게는 달리로 생성된 이미지 판매를 통한 수익을 포함해 6개월마다 수익을 분배합니다. 이는 이전에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의 비판을 따른 것으로 저작권 문제로 AI가 만든 이미지의 판매를 금지하는 셔터스톡의 경쟁사 역시 존재합니다. 셔터스톡은 이미 2021년부터 오픈 AI와 협력을 이어 왔으며 셔터스톡은 자사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 사용권과 적절한 라이선스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리2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달리2 이전 버전인 달리가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출시된 달리와 2022년 공개된 달리2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인 만큼 가장 중요한 이미지 부분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화질이 4배 상승했고 그림들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두 사진 중 왼쪽이 달리, 오른쪽이 달리2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달리의 이미지보다 달리2의 이미지가 훨씬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2에서는 이미지 편집, 삽입, 출력과 같은 훨씬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달리2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 혹은 구글의 달리2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 손쉽게 가입을 진행하신 후 달리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달리2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대기 리스트 등록을 하고 초대 메일을 받은 후에야 달리2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대기 리스트를 폐지한 이후에는 회원 가입을 끝내고 바로 달리2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끝내면 첫 달에는 50크레딧이 무료로 제공되며 그 이후에는 매월 15크레딧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알림 문구가 쓰여진 다음과 같은 이미지 창이 뜹니다. 달리2에서는 바로 이 크레딧을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1회 생성할 때마다 1크레딧이 소모되고 남은 크레딧은 사이트 왼쪽 위 본인 프로필 사진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2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달리2의 가장 큰 기능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보이는 다음의 화면에서 본인이 만들어내곤 싶은 이미지를 영어 문장으로 적은 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이때 문장은 꼭 영어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혹은 서프라이즈 미 버튼을 누르면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눈 오는 날 케이크를 먹는 거북이 라는 문장을 입력해 보았고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보이는 것과 같은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해 저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편집,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생성하고 나면 크레딧이 줄어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 2에서는 이 문장을 더욱 자세하게 표현할수록 생성되는 이미지 또한 정교해집니다. 다음 사진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눈 오는 날 케이크를 먹는 거북이라는 문장을 똑같이 입력했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문장 마지막에 오일 페인트라는 단어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일 페인트라는 세부 요소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UI 형식으로 사진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장 마지막에 디지털 아트라는 단어를 넣으면 해당 단어에 맞는 디지털 아트 형식의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달리 툴을 사용해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를 변형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문장을 입력하는 곳 바로 아래에 업로드한 이미지라는 버튼을 눌러 편집을 진행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등록한 후 Edit Image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에서 편집을 진행할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생성할 때처럼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를 영어 문장으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벽지와 같은 배경에 눈 오는 날 케이크를 먹는 거북이를 추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장을 입력한 후 편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왼쪽 위에 원본 사진에서 편집을 하고 싶은 범위를 정해 놓았던 처음의 이미지에서 다음과 같이 편집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진에 원래의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의 이미지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한 뒤에 이번에는 아래의 메뉴들 중 제너레이션 프레임을 선택해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게 되는데 저 빈 곳을 채워져 그림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을 편집하기 위해 업로드를 했고 그림과 같이 확장하고 싶은 범위를 설정한 뒤 스테리나이트라는 단어를 입력해 다음과 같이 그림을 확장했습니다. 확장된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제너레이션 프레임을 선택해 추가해 준 뒤 그림을 한번 더 확장시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세부적인 요소들을 정해 편집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처음 이미지를 추가하고 아래에 있는 제너레이트 베리에이션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달리2가 원본 이미지에서 조금씩 변화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유명 동요의 주인공들인 상어가족들의 이미지를 사용해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모습의 상어가족들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해 달리2는 이미지를 생성해 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부 폭력적, 성적, 정치적인 컨텐츠와 실존 유명인의 일부 텍스트는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크리스마스 무대를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수채화 라는 문장을 입력했지만 입력한 문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대신 달리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래에 나와 있는 폭력적, 성적, 불법적, 정치적 등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업로드하거나 공유, 제작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임을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말라는 것 세 번째로는 사용 권한이 없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 헬프센터를 통해 오픈 AI 팀에게 알려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들을 주의하신다면 자유롭게 달리 툴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문장을 입력하는 곳에 파란 큐브 위에 빨간 큐브라는 문장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력된 문장과 다르게 파란 큐브와 빨간 큐브의 배치가 요구한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지들이 결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달리 툴은 물체에 대한 이미지는 잘 만들어내지만 그 물체들을 가지고 배치하거나 그 물체들의 위치에 관한 수행은 잘 이뤄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딥 러닝이라 말하는 표지판이라는 문장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나온 사진들의 표지판에 쓰인 단어는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달리 툴은 아직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하는 문장에서는 절자를 올바르게 생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리 툴가 아직 모르는 개념 예를 들면 딥 러닝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툴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한계점은 다음 사진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진 모두 승무원이라는 뜻의 Flight Attendant라는 단어만을 입력한 후의 결과물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생성된 이미지지만 남성보단 여성이 흑인보단 백인 승무원이 결과 이미지로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정보가 자세히 포함되지 않은 입력에 대해서는 데이터 편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한계점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때 나타납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녀라는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만들자 소녀의 얼굴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묘사하는 문장을 생성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목구비가 부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또한 소녀를 소년으로 바꿔 이미지를 생성해보면 소녀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이목구비가 생성됩니다. 오픈 AI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성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필터링하다 보니 데이터의 편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2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달리2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더 이상 인공지능은 예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 높은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실패 With